헐건 로봇 헐건 로봇 어둠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래후 액분열 액분열 엠 엠 엠 킹선갓쓸기 에너자이저 미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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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맞습니다. 방전 방전 굿 등폭 라베 요소 잘 나왔네 잘 나오긴 했는데 잘 잘 나오긴 했지 아 인공물들 나보 그지는 거두 슬퍼서 자신이 성직자임을 드러냈습니다 6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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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얼탱이 진짜.. 억지로 맞네. 아..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잉크병, 엑스 환경, 버퍼 엄 엄마 병폭요정 자중시전 자중시전 병속에 방열판이면 맞돌인데 병속에 방열판이면 병속에 vampires 병倒 병상은 병원을 난 사바풀 아마속. 축전기 탐색. 버퍼트. 그러고, mafia가 배워지지 않다. 융합자수 바로 30일된 닥질엄 히힛 방열판, 드디어 기어나옴 무라...사...키... 턴종 딱 땜킬 유타 초커는 C... 관구는 또 애매한데... 또 쌍목으로 합시다 아유 유물... 27개밖에 없네 못 가진 자... 이 로봇은 불우한 과거를 지녔습니다 어차피... 전투... 다투기... 다시 도망가위... 이 로봇은 불우한 것 같아요 자, 진...하... 병폭에 방열판을 넣지 못한 슬픔 피를 흘리고 있는거야 역겨보 불핀데 뭐 임마 12호 무작위 두 장 강화해야겠다 사례가 무작위 두 장 강화해 빌덴 막아버렸다 제발 용 이 넘치는 힘 디펙트가 아니고서야 가질 수 없는 힘 큰 힘에는 큰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평소 디펙트가 그 꼴인게 아닐까 강력한 힘의 대가인 거지 큰 힘에는 큰 머시기가 따른다 큰 힘에는 큰 머시기가 따른다 아니 경 속에 넣을만 하지 않나 무성타격 큰 힘에 넣는다 미소 다 미소 다 밤막에서 맞은 적이 있었나? 디펙터 더 무강하다 디펙터 더 무강하다 디펙터 더 무강하다 디펙터 더 무강하다 디펙터 더 무강하시기 디펙터 더 무강하시기 디펙터 더 무강하시기 아니? 넷 버퍼에 복수를 할기다. 넷 버퍼에 복수를 할기다. 넷 버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눈할 이거 잡긴 잡을 것 같네. 병전기 방전이 있어서 으더맞으면 내가 이긴. 브로우 진짜 잘 잡혔네. 이거 못 싸웠으면 피 좀 깎였을텐데. 너무 잘 싸웠다. 감정의 거미. 잘 나왔다. 거미. 이 정도는 거미죠. 룬축선기. 주판하자. 주판하자. 주관. 강화. 뭐하지. 고민이 좀 되시겠군요. 강화. 축전기를 강화할까. 홀로그램 단어를 할까. 주판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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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이자이자 쉿 제발 용은 굳이 아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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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스탑스탑 두렵다 기스난 니펙터 비힘성 더 파워 안 칠 수는 없을 것 같다 더 파워 안 칠 수는 없을 것 같다 저거 이런 보관 dalej 힘을 zuriz 잠시iest 안 마인이 일단 부산кого 나의 버퍼를 까다니 다 소롭구나 너의 패배다 멈춰 멈춰 했는데 안 멈추네 기어란 자식 깍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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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se staircase 기어 엎었다는 거 말고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니 이거 왜이런해자고 이상한 게임이네 아 체력 싸가지 없는 흠 이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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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이래야만 했을까 강화해야 될 카드가 이중시전인거 같네 아닌데 다중시전 쓰면 되는데 뭐 강화하지? 냉정함이 괜찮으려나 유명한 카드가 아까 처럼 형형 함부로 안 태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냉정함을 방어하자 결국에 드로가 없는 거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냉정함 구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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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유성타격이 선천이라 유성타격에다가 미라손 걸려면은 오스텍 정도만 할까? 6 7 변법서 그다 내기 딱이네 4 5 5 5 6 5 6 5 6 5 5 6 5 6 8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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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6 7 7 7 5 5 5 5 5 6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2 14 나의 버퍼를 할까? 어차피 똘이 있었긴 해 어차피 나의 버퍼를 할까? 어차피 나의 버퍼를 할까? 이제 허브 따윈 필요 없겠지 어둠도 이제 필요 없겠다 걷어내기 두 장이란 인가도 필요 없다 바지직도 필요 없다 하나 더 지워야 되는데 이중시전 필요 없다 끝 별빛이 내린 하아 하아 내가 이겼다 시임장 어저피 그렇게나 강한 척 하더니 결국 급할땐 미라손 트롤라베 잉크 병병 폭탄 노산목병 두토리 감조 주판 엔 주병법서의 힘인가? 크크 이번엔 유물 별로 없는거 보니 별로 안급했나보네 영웅 5 완넘 이거 사막에서 몇대나 맞았지? 다섯콧짜리 카드로도 무한백 돌리는 미친 사기 캐릭터 디황 엘리트 안잡고 상자에서 미라손 먹어서 깨는 미친 로봇 보스한테 안 맞았고 0 0 0 0 0 0 0 0 0 13 까까 24 보스중에 까까랑 수호자한테만 맞았네 큰 까까 창방 흠 원턴킬 역시 쏘님이야 역시 쏘님이야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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